2018년 5월 납세자 세법 교실의 운영 일정이 발표됐습니다. 5월 개설 과정은 소득세 과세 체계와 기장 의무, 경비율과 신고 납부 절차 등 소득세 신고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수강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국세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원하는 과정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한편 국세청은 납세에 대한 어려움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신고와 납부 등에 필요한 세법령 등을 강의하는 납세자 세법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육지원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